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3.3% 정도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 분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압박하고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이 됐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에 대한 선제적인 발표를 안 하면서 약간 조금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재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각되어 있었던 나머지 지금 주가 즉 가격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 저는 거의 99%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싹 바뀌었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 23.1% 폭락 이게 지난 금요일날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여기 동업 엔비디아 10% 하락 이것도 지난 금요일날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저께 반등을 하면서 거의 한 10% 빠진 거에서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실제 시세를 보면요. 이런 식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 시절 엔비디아는 4.6% 반등이 나와서 끝났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하고는 사실상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동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동업이 아니라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서버 데이터 센터 그렇죠. 근데 여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는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를 구성해 주는 일종의 중간 단계죠. 그러니까 유통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현지에서 나와서 현지에서 나와서 그 이동하는 단계에서 설비를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런 쪽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보면 되고요. 시가총액에 대한 비교는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서버를 만드는 게 델 컴퓨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델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양대 300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4월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죠. 그쵸. 한분기가 지나간 그런 상황인데 이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간 것이 맞죠. 자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간 만큼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되돌리는 과정에서 하드랜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23% 폭락했다. 엔비디아랑 뭐 동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는 엔비디아에서 GPU를 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즉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봤죠. 물론 지금은 하이닉스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그런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익률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즉 마진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지금 비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그쵸? 지금 엔비디아에 적은 고객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고객사들이 엔비디아 칩 H100, 이번에 나오는 B200, G200 이런 칩셋들이 너무 비싸게 팔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직접 만들어 쓰겠다. 그쵸? 엔비디아 칩이 성능도 좋고 법령적이기는 하지만 효율성에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만들어서 쓰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쓰면 어차피 생산을 해주는 곳 생산을 해주는 곳은 TSMC 에서 하죠. TSMC 에서 하기 때문에 TSMC 에서 하는 그쪽으로 발주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고 직접 만들어서 쓰는 엔비디아의 고객사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곳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구요. 구글, 애플, 메타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이 메모리 반도체를 굳이 건드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장비 업체입니다. 물론 최근에 상승한 부분은 H, TC 본딩 장비, 여기 그 후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지만 이런 내용이 한 차례 끝나고 그리고 교체 주기, 그리고 기본적인 기존에 있었던 수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일부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은 맞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반도체 종목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좋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그리고 가격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쵸? 지금까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봤다면 지금은 확인하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수를 이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 그쵸? 여기서 62평선까지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게 장기평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7만 3천원, 4천원 정도의 가격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굉장히 큰 위험이 있거나 여기부터 뭐 한 10% 떨어집니다, 20%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율 뜨고 달러 강세되고 유가 뜨고 금리 뜨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도 못 잡고 금리를 만약에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11월달에 있는 대선, 미국 대선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간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무조건 타점을 잡아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굳이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볼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우리가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47%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다른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3일 시장감에서 8시 45분 이런 식으로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는데 내용 한번 보시면 vt 내용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잡고 오늘도 6%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 냈다. 반도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이 가격 부담이 없는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 관련된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점에 대한 부분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타점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종목에 대한 타점도 찾았을 때 수익을 국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지만 당연히 단기적으로 단타쳐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매매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이렇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간다. 근데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진 게 아니다. 그러면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금 밭을 일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구간이 아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불편함을 내가 이해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를 포함한 반도체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조선까지도 꾸준하게 주도주군 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7월 8월 이런 식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이 먼저 강했었던 게 반도체고 그 다음 지금 조선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정이 끝나는 그런 구간까지 확인이 된다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조선 업종들처럼 충분한 반등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공부하려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간단합니다. 반도체 종목분들이 지금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강했다. 그 강한 부분은 실적보다 먼저 올라간 가격 때문에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한 조정 구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대략적으로 지나가는 그 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정도 기간이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충분히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고 최소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매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전체적으로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또는 10억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